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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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가 어떤 음식을 소개하실게요? 오늘은 음식을 소개하세요! 물을 소개해 드릴게요! 설탕 다진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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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청양고추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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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후추를 넣어주는 sale 후추를 넣어줍니다 참기름 부드러운 당면 속은 설탕 깨끗한 고추를 넣어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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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